싫어요 4타 맞구 아 야 왜이끼 쎄 이새끼 깔끔하게 왜 저게 안 죽냐? 왜 저게 안 죽어? 아 저거 죽었어야 되는데 아디오스 크루이게 카이소크단 반오크급 거의 저격슬리아 너무 저격했죠? 보튼콜로 주워버린다 이역가 크루이게 카이소크단 야 잡아라 얘 잡아라 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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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잡아라 렌가 렌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맞아버렸구요 자 W 맞은거 같은데 인피 일단 뽑고 약속겐 사기꾼인감자에요 저거 사실 카소크가 실화가 아니고 고고미가 소설이다 속지마라 시청자들아 저거 사실 카소크가 실화가 아니고 고고미가 소설이다 속지마라 시청자들아 코튼콕 죽여버렸구요 3탄 코튼콕 코튼콕 야 공 쏜다 이새끼 빨리빨리 공 쏜다 공 쏜다 야 X땡인거 같은데? 오 잘 뺐다 침착하면 살 수 있다 이새끼 뭐야 실화냐? 야 지금 X나 세! 이새끼 많이 하는 이유가 있네 맨날 뱅이 하는 이유 있었는데 X나 세네 오 커튼 콜 오케이 좋구요 카소스 부들부들 하구요 집에가서 틈 좀 사야겠다 커튼콜 32초 2렙 야 뭐하고서 빠진거지 쁘라카가 무슨 커튼콜 1대1을 맞짱을 때려 그래 오오? 잡았다 잡았다 알파이트? 실화냐? 쫌 오오오오오오오 톰 보담 == 야 범위덱지 아아 아 범위덱지 아아 랭강은 람 Lebens 9 up를 늦어 2대1이 우리가 지냐? 람모템 잘나왔네 보다 진한다요 야 잠깐만 기다려봐 야 범위댐지 아 아 범위댐지 아 야 랭가하는 람모스 얼마나 잡았지 2대1 우리가 지냐? 람모템 잘나왔네 존나 잘나왔네 오래 이겨가지고 우리가 초초만에 쉬고 못보면 힘들거든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지금 치타 리신인줄 알았다 롤모가 2신 말바닢아놨으면 도저 부지른격 카운트 컷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널뛰기 가는니? 널 reps나가든지? 이거 커튼콜 수업을 본거 거든요 다 맞어가지고 애들 깔끔이야 수업을 지대로 글라바려야죠? 와아 커튼콜 다잡아 다잡았어 이건 미플콜이야 야 진짜 너와 일로와 이 새끼야 와아 존나존네 진 여기 광범위공 때문에 앞에 탱거있고 뒤에서 후리길네면은 일로와 달라와 기이 씹힌다 아 좋아요 람모 빼고든 뭐 지금 맞았죠? 야 파타 왜 이렇게 뚫어버리네 파타에 뭐 방관있나보네 존나 세네 와 아 아 기다려봐 안 오네 자 간다 피서스는 엄선된 진짜 중에 진짜다 뭐야 쫄았다 씨바 X됐다 아씨 마이파 9인줄 알고 쫄았어 아아 아 마이파 9인줄 알았어 아아아아아아아악 마이파 9인줄 알고 쫄아가지고 아유 아 나도 안목이 잘못해가지고 0인님 1개 팬가인 감사해요 0인님 1개 팬가인 너무 감사해요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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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약하다 생각보다 끌리면 조지거든요 아 아 다 정나 아프죠? 렌가? 잡어 지혜 보내면 X돼 지혜 보내면 X돼 야 코트코 진짜 이거 다음에 요우무에다가 드락사르 맞다 백군가 이번엔 공격 따뜻한 과연 고기 야 라인 없잖아 라인 잊냐? 아 람모스 점멸 두발 걸까봐 젊나 무섭네 하지만 짐 존나 쎄다는거 인지 좀 해라 만만치 않다 젊나 쎄죠? 잘가야죠 대위기 넘겼죠 짐? 왜이렇게 쎄? 존나 쎄 맞아버렸죠? 존나 쎄죠? 스케일 공격을 막아주면 이거 벤시같은거야 이거? 벤시야? 뭐지 퓨옹 아리오스 진짜 존나 Blaze 와 보윤콜 진짜 치웠습니다 바로가족 왜 안 끝내요? 이걸 바람피해? 아 지니 약간 버벅버벅거리는게 있어 커튼콜 또 투타 나죽이려고? 영양빨고 오면 아마 AD 800 극딜이 뭔지 아 여러분들 어차피 나 딜 안넣고 나 평타 안데리고 커튼콜만 때리니까 저 딜탱 갈게요 그냥 W로 에이 에이에이 에이 에이 헛빌 아 밤매 끝자락 섰어야 되는데 밤매 끝자락 아 밤매 끝자락 타이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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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였죠? 야 탱커가 이렇게 무너지는건 뭔 기계야 와 존나 뜨다 진짜 야 람모가 저렇게 되냐? 진 진하는 이유가 있네 커튼 콜 와 괜히 야 둘만이 다 짜리는거 아니야? 왈파인트한테 야 빠블따 하지마 와 진짜 지져버렸다 진짜 네드먹고 공천키자구요? 가능하냐? 레이드에 AD가 있냐? 형님 여러분들 추천 질사 부탁드립니다 고검이 형이 되시오 와 진짜 정말 세다 야 야 나 한대만 죽는데 시작 시작 아 아 아 아 아 아 커튼 콜만 때렸어요 커튼 콜만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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